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의 서령입니다. 저희 지금 수능 영어 보고 있는데 이번 토픽은 빈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는 시간이었죠. 32번 문제 같이 볼 건데요. 저는 선지를 먼저 보면 헷갈리는 타입이라 쭉 내용 먼저 이해하고 선지를 보고 빠르게 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The Swiss psychologist Jean Piaget frequently analyzed children's conception of time.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요. 종종 아이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 관념을 분석했습니다. We are their ability to compare or estimate the time taken by pairs of events. 뭘 통해서요? 그 아이들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어떤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정된 그런 시간을 비교하거나 혹은 측정하는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시간 관념이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투부 정사는 뭐뭐 할 이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이 ability 능력을 꾸며주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분사 PP 형태는 사실상 어떤 일종의 형용사처럼 수동의 느낌을 가진,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타임을 수식하고 꾸며주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In a typical experiment, 전형적인 실험에서요. Two toy cars were shown running synchronously on parallel tracks, blah, blah, blah. 두 개의 장난감 차들은요. 보여줬는데 뭐하고 있었냐면요. 걔네들은 평행에 있던 일직선, 나란한 그런 트랙들에서 동시에 달리고 있는 그런 거를 보여줬대요. 아이들한테. 원래 show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여주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toys, cars가 이제 주어가 됐고 이 running 이 부분은 뒤에 이렇게 붙어서 나왔죠. 이 blah, blah, blah 부분은 아직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 토이카들이 달렸을까 의문을 가지면서요. The children were then asked. 아이들은요. 이렇게 차들이 달리는 걸 보여준 다음에 질문을 받았어요. To judge whether the cars had run for the same time. 자동차들이요. 동시에 달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To justify their judgment. 그들의 그러한 판단을 정당화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ask 목적어 to 동사 원형인데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to가 이렇게 바로 나왔고요. end로 이 두 개의 투부정사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을 정당화한다는 건 그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설명해 봐라.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Pre-schoolers and young school age children confuse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미취학 아동들이랑요. 어린 학교를 다닐 나이의 아이들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헷갈려 했대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헷갈려 했다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 OO 콜론 뒤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Starting times are judged by starting points. 자, 출발 시간은요. 출발 지점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헷갈려 하는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출발 시간과 출발 지점은 분명 다른 개념인데 이 두 개를 헷갈려 하고 있고요. Stopping times by stopping points are judged가 똑같은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생략이 됐죠. 멈추는 시간은요. 그 멈춘 지점과 지점에 의해서 판단이 됐고요. Durations are judged by distance. 그 기간, 시간, 지속, 시간은요. 거리에 의해서 축정이 됐대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분리를 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모습 예시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Though each of these errors is not necessitate the others. 비록 이 에러들, 지금 나열한 이러한 에러들이요. 이 에러들 각각은 다른 에러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Necessitate 하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Hence, 이와 같이, 저희가 이런 이와 같이와 같은 접속사들 되게 잘 봐줘야 되는데요. 이런 접속사 뒤에서 내용이 반전이 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요약이 되면서 굉장히 큰 힌트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죠. A child may claim that the car started and stopped running together, correct, and that the car which stopped further ahead ran for more time, incorrect. 아이들은요, 뭐라고 아마 주장을 할 거냐면 이 that 이하의 두 개의 내용을 주장을 하는데 자동차들이 출발했고 멈췄어요. running together, 그 달리는 걸 같이 시작했고 달리는 걸 같이 멈췄대요. 이거는 correct, 옳은 얘기래요.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요. The car which stopped further ahead. 자, 주격관계 대형사로 car을 꾸며주고 있죠. 더 앞에 멈췄던 자동차는요. ran for more time. 더 오랜 시간을 달렸대요. incorrect. 이건 틀린 얘기라는 거죠. 자, 이거는 맞고 동시에 계속 출발했고 멈췄다. 이거는 어떤 시간적인 얘기죠. 출발 시간이 같고 멈춘 시간이 같다. 이건 맞게 잘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지금 자동차가 하나는 더 앞에 섰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보다. 근데 그 차를 보면서 아, 얘는 더 오랜 시간 달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더 오랜 시간을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진짜인 것과 아이들이 헷갈려서 착각한 것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음, 색깔은 귀여운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이 자동차, 두 개의 장난감 자동차들이 달리는 게 시작한 시간과 멈춘 시간 똑같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초시계를 이렇게 쟀는데 0.00초에 시작을 해서 3초에 둘 다 달리는 걸 끝냈다. 이거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거를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데 The car stopped further ahead ran for more time incorrect. 이 incorrect한 부분이 뭐냐면 더 오랜 시간을 달렸다는 게 incorrect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문장은 The car ran for more time. 더 오랜 시간을 그 차가 달렸다. 근데 그 사실이 참이 아니라는 건 이 차는 stop further ahead, 더 앞에 멈춰선 그 차인데요. 이 앞에 더 멈춰섰다는 것 자체는 팩트인 거예요. 이건 더 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더 멀리 뭐 하나가 간 건 맞는데 이게 더 오랜 시간 달렸다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stopped further ahead, 이 더 칼을 수직해주는 이 부분은 무조건 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발선이 같았다면 0초에 땅 하서 시작했는데 하나는 여기 섰고 하나는 여기 섰어요. 장난감 자동차가 뭔가 외계인 다리 같네요. 근데 이게 더 오랜 시간을 달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동시에 3초에 둘이 달리기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마 더 속도가 빨랐겠구나 하나가 그러니까 더 앞에 멈춰 설 수 있었겠구나 출발한 시간과 멈출 시간이 동일함에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정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여기서 주의하실 때의 거는 출발선이 같다는 얘기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한 차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고 한 차는 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하고 이것도 또 다른 가능성일 수 있다는 거죠. 출발선이 같을 때도 같을 수도 있고 출발선이 다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출발선 같지 않고 같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죠. 자 one running faster and stopping further down the track 지금 차 하나는 더 빨리 달리고요. 더 멀리 트랙 앞에 섰대요. 우선 이거는 true죠. 우리가 이거 true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더 멀리 멈춰 섰고 더 빨리 달렸다 이거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1번 가정과 동의를 하죠. 만약에 2번 가정이었으면 ran for more time 더 멀리 선 얘가 더 오래 달린 게 참이 아니면 여기서 가능한 거는 지금 속도가 더 빠르거나 아니면 적어도 속도가 이 두 개가 같은데 얘가 그냥 출발선이 더 앞섰을 뿐이라서 거리 자체는 distance는 동일한데 얘가 더 앞에 섰을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1번 가능성을 이 1번 선지가 충족을 하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번 한번 볼게요. but stopping at the same point further than expected 이 두 자동차 모두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같은 지점에 멈췄대요. 근데 우리 우선 예상했던 지점 같은 거 없죠. 말도 안 되고요. the same point stopping at the same point 같은 지점에 멈춰 섰다고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쉽게 지을 수 있겠네요. one keeping the same speed as the other to the end 자 하나가요 끝까지 다른 거랑 동일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서 속도가 아마 같을 수도 있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걸리는 조건들이 꽤 많죠. 이것보다 1번이 조금 더 뭔가 probable 가능성이 높은 답이기 때문에 얘는 설명이 부족한 어떤 뭔가 2번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또 완벽히 그걸 채워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가능성이 더 떨어져서 우선 지워버립니다. both alternating their speed but arriving at the same end 자 우선 같은 지점에 도착했다 여기부터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치우고요. 속도를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같은 지점에 도착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얘는 달 수가 없죠. both slowing their speed and reaching the identical spot 속도를 둘 다 줄여서요. 똑같은 스팟에 도달했대요. at the same end reach the identical spot 이거 다 지금 stop at the same point 다 똑같이 도착 지점이 모두 동일했다 얘기죠. 이거 지금 이미 여기서 다 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2, 4, 5번 쉽게 답이 아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었죠.